서비스 각도가 많이 벌어지는데 자 3대에서 또 이영원 선수가 어떻게 게임을 풀어나갈 건지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계속 백핸드로 깎으면서 받다가 포인트 전환됐습니다 한번에 블록 그리고 공격 막힙니다 2대1로 앞서 있습니다 박채원 박채원도 지금 이영은 박채원을 끌어오고 있는 이영은이고요 득점에 선 이영은의 서브 이영은의 5구째 막혔습니다 눈이도 중요해 보입니다 예 박채원 박채원이 맞추지 못했습니다 이게 더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 긴 서브 출발 두 점차 상황 이영은 서브 이영은 힘을 더했습니다 이영은은 계속 백핸드로 깎으면서 보내보고 있습니다 이영은은 계속 백핸드로 깎으면서 보내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기에 변화가 없어 보이는데 순간중간 계속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상황도 넘어갔습니다. 포인트 공격 시작됐습니다. 특점 이영은 그렇죠 스코어는 6대4 이영은이 앞서 있습니다. 박수 자가 있습니다. 나를 첫번째 민재 이 여군의 포인트 공격 우선 이영은 이 여군의 포인트 공격 첫번째 멋진 거 잘 나오거든요? 네 박채원의 공격 한 차례 막아냈습니다 급해지면 안 돼요 이영은 입력 이영은 들어왔습니다 박채원의 서브 짧게 끌어왔습니다 이영은 네트에 맞은 공 넘어갔고요 박채원은 초보로 대처합니다 이번 공 승리가 필요합니다 박채원 서브 공격적 포인트 전환 그리고 공격 초비 걸렸으니 되겠습니다 박채원의 안정적인 상태에서 롱초비나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박채원도 포인트 지금 자리를 못 잡고 있습니다 그 틈을 주지 않는 이영은 선수인데요 지금도 이렇게 계속 강하게 몰아붙이다 끌어왔습니다 서비스 두 번 이어집니다 빠르게 마무리했습니다 이영은 선수가 지금 확신에 확실히 확신이 붙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속 포인트 사이드를 공략해보고 있는 이영은 박채원의 포인트 공격 들어왔습니다 박채원 다시 이영은이 자리를 잡습니다 하지만 박채원 해보는 것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대로 앞서 있는 이영은의 서비스 들어올렸습니다 박채원 초보로 받아내고 있는데요 박채원도 먼 거리 포인트로 좁혀 들어옵니다 결과를 만들어야 하는 박채원 이영은 포인트 전환 각환 아아아 their 했던 그런 포인트 였어요 넣습니다 박채원은 처리에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받아내지 못합니다 박채원의 롱추업 아아아아 이영은 막혔습니다 박치원의 공격 한 차례 막아냈고 마지막 한 점을 박치원의 공격 한 차례